안녕하세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양평역 오븐거리에 위치한 남한강 뷰를 볼 수 있는 양평 신축 전원주택 매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적경계 확인하고 양평 전원주택 매매투어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경계 큐! 어서오세요. 양평은 처음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양평에 너무 멋진 전원주택도 많다고 해서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제가 조목조목 양평 전원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똑소장과 함께 양평 전원주택에 빠져보실까요?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이라는 곳이랍니다. 매매금액은 3억 2천만원이세요. 배지면적 264.4628제곱미터, 전용면적 132.2314제곱미터입니다. 남방은 개별 LPG를 사용하시고 방 3개, 욕실 2개랍니다. 아주 이상적인 구조이네요. 브라보! 수도는 상수도를, 오수처리 시설은 개인정화조입니다. 그리고 주용도는 단독주택이시랍니다. 아주 좋은 구조! 버스정류장 도보 5분이내 약 400미터 남양평IC 자차 5분이내 양평역 경의중앙선 자차 5분거리 양평터미널 자차 5에서 10분거리 편의점 도보 5분이내 양평시장 자차 10분거리 양평병원, 종합병원, 응급실 자차 10에서 15분 내외 롯데마트, 메가마트 및 대형하나로마트 자차 10에서 15분 내외 강상초등학교 자차 10분이내 양평음내 중 고등학교 자차 10분거리의 위치 와우! 우리 소장님 랩 좀 하시겠어요? 호호! 제가 랩 좀 하죠! 아차!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여쭤봤네요. 워치홀네임! 마이 네임 이즈 샘 해밍튼 와우! 이름이 멋지시네요! 샘, 방금 알려드린 교통정보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샘, 여기 양평전원주택은 애완견을 키우시기에 좋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전원주택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다 보시고 바로 옆집도 보고 가세요. 이건 샘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인데요. 지금 전원주택보다 2천만원이 더 저렴하게 나왔답니다. 오똑 소장님 여기 보고 옆집도 보고 갈게요. Let's go go!